지난해 5.18 붕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용서와 화해 행사를 개최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두 단체 당시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이 특전사회와 발표했던 공동선언문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특전사동지회와 용서와 화해의 행사를 열었던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당시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개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필요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경 진압을, 트라우마에 정시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선언식은 강행됐고, 급기야 두 단체는 44주년 5.18 행사위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두 단체와 5.18 유족회가 광주 시민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사자주의라는 오만과 독선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사를 강행했다며 사죄했습니다. 또 용서와 화해를 통해 얻고자 했던 개엄군들의 고백이나 증언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공동선언문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들도 폐해자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그들에게 면제부를 주려는 그야말로 역사예곡이며 광주 시민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담백하게 사과하고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올해까지 다시 태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하지만 일각에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전 집행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전직 회장들의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촬영car